EXCEPT AND BESIZE EXCEPT BESIZE 어찌보면 EXCEPT 제외하고 BESIZE 게다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확실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XCEPT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XCEPT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EXCEPT라는 것은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EXCEPT, EXCEPT 발음할 때는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세가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강세가 가기 때문에요 EXCEPT 해서 앞에 발음이 잘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음할 때는 EXCEPT, EXCEPT 하시면 돼요 EXCEPT, 자 그래서 이 발음하고 좀 비슷한 발음이 있는데요 이게 EXCEPT라는 거예요 ACCEPT라고 해서 어떤 곳을 받아들이다 라고 할 때 EXCEPT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근데 이걸 빨리 말하면요 EXCEPT나 EXCEPT나 발음이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거의 똑같이 틀려요 자 예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museum is open daily except Monday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결국 뭐냐면요 월요일날을 제외하고니까 결국 월요일날은 문을 안 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을 제외하고 자 나머지 날은 문을 엽니다 Everyone was there except for sale 이라고 나왔습니다 say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I like all fruit except oranges가 나왔습니다 자 오렌지를 제외하고요 나는 모든 fruit가 좋습니다 모든 과일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The brothers are very alike 자 여기 보시면 a very alike 라고 나왔습니다 alike 이건 비슷하다라는 말이거든요 The brothers are very alike 이 brothers 얘들이 all very alike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EXCEPT Mark is slightly taller than Kevin 자 Mark하고 Kevin이 brothers 인가봐요 근데 이제 Mark가 slightly taller than Kevin Kevin보다 약간 좀 키가 큰 것을 제외하고는요 자 얘들은요 거의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EXCEPT이 뒤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형태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EXCEPT 다음에 뭐가 나와있어요? 명사가 나와있죠 EXCEPT가 나왔어요 여기 뭐가 나왔어요? IN THE CACHINE이라는 게 나왔죠 여기 EXCEPT가 나왔어요 그 다음 FALL이 나왔죠 EXCEPT FALL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죠 EXCEPT 다음에 명사 EXCEPT FALL 다음에 명사 자 결국은요 명사가 나올 경우에는요 명사가 나올 경우에는 앞에 뭐가 나온다? EXCEPT나 EXCEPT FALL 둘 다 가능하다 어? 이상하다 EXCEPT FALL 이렇게 외워줬는데 EXCEPT 다음에 명사 EXCEPT 다음에 명사로 외워줬는데 왜 여기서는 EXCEPT IN이 되지? 자 그래서 영어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언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이 문맥과 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딱 정해진 공식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세 문장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세요 I hate all sports EXCEPT BASEBALL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 맞아요 나는 모든 스포츠를 싫어합니다 EXCEPT BASEBALL이 나왔으니까 BASEBALL을 제외하고 모든 스포츠 싫어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BASEBALL 제외하고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이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 앞에 그냥 EXCEPT가 나온 거예요 당연히 EXCEPT FALL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FALL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예요 자 보세요 I do well in all subjects가 나왔습니다 나는요 모든 서브젝트에서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모든 과목을 잘했어요 근데 예외가 있죠 EXCEPT IN MATH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과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과목을 말할 때는요 지금 앞에 보시면 IN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EXCEPT FOR MATH라고 해도 되는데 EXCEPT IN MATH가 좀 더 자연스러워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나온 게 자 IN ALL SUBJECT라는 표현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요 SUBJECT하고 MATH하고 연결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하고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볼게요 HE GETS ALONG WELL WITH OTHERS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EXCEPT WITH HIS BOSS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 있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BOSS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GET ALONG WITH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EXCEPT WITH HIS BOSS라고 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맨 끝에 보면요 여기 주어동사가 나왔죠 이렇게 주어동사 절이 나올 경우에는 이때는요 EXCEPT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FALL이 안 들어가요 그쵸? 자 그래서 자 EXCEPT라는 것은 뭐다? 뭐뭇을 제외하고 그러는 말이다 자 EXCEP 다음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올 수 있고 EXCEP 다음에 FALL이 나오면 또 명사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EXCEP 다음에 됐다면 주어동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YOU BETTER ALWAYS TAKE CARE OF HER 자 YOU BETTER 자 YOU BETTER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너 몸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약간 충고할 때 강하게 충고할 때 말할 수 있죠 원래는 YOU HAD BETTER 이건데요 이거 빨리 하다 보면 YOU'D BETTER 더 빨리 하면요 YOU BETT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튼 YOU BETTER ALWAYS TAKE CARE OF HER 자 그녀를 잘 보살펴야 돼 항상 MAKE SURE 꼭 해 NOBODY TOUCHES HER EXCEPT YOU 자 아무도 그녀를 만지지 못하게 EXCEPT YOU 너는 만질 수 있어 하지만 너 빼고 남들이 그녀를 못 만지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쵸? 자 일단 EXCEPT라는 거 나왔죠 뒤에 YOU라는 대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EXCEPT YOU도 되고요 EXCEPT FOR YOU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AND YOU BETTER ALWAYS TAKE CARE OF HER AND MAKE SURE NOBODY TOUCHES HER EXCEPT YOU 자 넘어가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영상 한번 볼게요 I DON'T KNOW WHAT TO SAY EXCEPT FOR THAT I AM REALLY REALLY SORRY 자 지금 얘가 화가 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미안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I DON'T KNOW WHAT TO SAY 아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EXCEPT FOR THAT I AM REALLY REALLY SORRY가 나왔습니다 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라는 거 빼고 아 내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이걸 잘 보면요 자 이건 얘가 실수한 거예요 WHAT? 여기다가 제가 EXCEPT THAT I AM SORR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400만 개가 나오죠 EXCEPT THAT I AM SORRY EXCEPT THAT I AM SORRY 자 그런데 자 EXCEPT THAT을 또 빼볼게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150만 개 정도 나오죠 자 근데 EXCEPT FOR THAT I AM SORRY라고 하면요 자 어때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EXCEPT FOR THAT I AM SORRY라고 하면 이거 안 나온다고 나왔죠 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조동사가 나올 경우에 I DON'T KNOW WHAT TO SAY EXCEPT FOR THAT I AM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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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나 시트콤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요 뭐 다른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하다 보면 그런 걸 보다 보면 사실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민들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죠 실수한다고 하기보다는요 어 약간 미스테이크인데 우리도 한국말 할 때 우리가 이걸 실수하는지 실수하지 않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확실히 맞는 거다고 생각하고 원어민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걸 암기해주고 다음에 이게 아닌 다른 문장을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걸 봤을 때 이건 틀린 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나 시트콤 같은 경우도 무조건 100% 따라하면서 이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when the telephone was introduced 텔레폰이 소개가 되었을 때 you could speak to more people in a day 하루 만에 더 많은 사람한테 말할 수 있었습니다 than you ever could before 그쵸 그 전에 말했던 그런 가능성보다 그 전에 말할 수 있었던 그런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기가 나오고 나서 더 많은 사람한테 말할 수 있었습니다 except you mainly did it alone 자 여기 보시면요 너가 혼자 한다라는 걸 제외하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전화로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혼자 말하는 거 맞죠 아니 다 봤을 때 직접 얼굴 대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when the telephone was introduced you could speak to more people in a day than you ever could before except you mainly did it alone look look english 자 이번에 besides라는 걸 보는데요 자 besides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sides라는 것은 일단은요 게다가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뭐뭐 외에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추가하는 느낌이죠 I want to help her out 나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besides 거기에다가 게다가 I need the money 나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추가하는 느낌이죠 그쵸? 게다가 그리고 besides 이렇게 앞에 나왔을 때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콤마를 찍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writing 할 때 여러분들 자 콤마 찍는 거 잊지 마세요 people choose jobs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합니다 for other reasons besides money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besides money 그러니까 money라는 게 있어요 이미 money라는 거 추가하는 겁니다 이 money에다가 money라는 이유를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besides money money 말고도 그쵸? 그거에다가 다른 이유에서 또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besides being heartbroken 나는요 이미 heartbroken 된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she felt foolish 그녀는 바보같이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besides being heartbroken she felt foolish 그녀가 이제 이미 heartbroken 됐어요 자 그건 인정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she felt foolish 그녀는 어때요? 되게 바보 같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 besides라는 게 어떤 걸 추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추가하는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보셔야 돼요 이 besides가 가끔가다가 보면요 뭐뭇을 추가하는 느낌이 아니라 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except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끔가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앞부분에 약간 이런 식으로 everyone 그쵸? all every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요 besides가 이거 문명을 좀 보셔야 되는데 except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everyone went to the party 모든 사람이 파티에 갔습니다 besides me 라고 나왔죠 나를 빼고 쉽게 말하면요 besides me 라고 했을 경우에는 everyone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besides me 빼도 되잖아요 everyone went to the party 모든 사람이 파티에 갔습니다 근데 besides me 라고 하면 약간 느낌 자체가 뭐냐면 나를 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추가해서 간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간 게 아니라 including me 가 아니라 이거는요 나를 제외하고 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나 빼고 라고 말했지만요 나 빼고 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요 앞에 있는 except 약간 느낌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besides me 라는 것은 나는요 아이가 있는 것이죠 그쵸? 나는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있어요 어 그쵸? 근데 해석할 때는 약간 느낌이 뭐예요? 나 빼고 혹시나 또 나 빼고 또 혹시나 아이들이 있는 사람 있나요? 이런 의미죠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don't be nervous 긴장하지 마 buddy 지금 자기 아들한테 buddy 라고 하고 있죠 편안하게 친구 사이에서 buddy 라고 할 수 있고요 아들한테도 이렇게 편안하게 말할 때 buddy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자 it's only overnight 이라고 나왔죠 자 이거 그냥 엄마 아빠 그냥 그냥 오늘 밤만 이렇게 자고 오는 거야 하루 오면 돼 하루 밤만 it's only overnight we'll be back before you know it 자 우리 올 거야 we'll be back before you know it 이 표현도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before you know it 같은 경우는요 네가 알기 전해라는 표현보다는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before you know it 같은 경우는 네가 암을 깨닫기 전에 쉽게 말하면요 before you know it 너가 알기도 전에 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빨리 온다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before you know it 그렇죠 we'll be back before you know it besides 게다가 말이지 you boys are in great hands 가 나왔습니다 자 너희들 are in great hands 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위에서 지금 어깨에다가 손을 올리면서 자 이게 뭐냐면 자 너희들 돌보아주는 그 베이비 시러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you boys are in great hands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으겠죠 자 besides 게다가 we are friends 우리 친구잖아 I don't wanna screw that up by getting involved screw up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망치다는 것이죠 그쵸 besides 앞에 어떤 말을 했을 거예요 그쵸 자 게다가 말이지 we are friends 우리는 친구잖아 I don't wanna screw that up by getting involved 나는 그냥 괜히 이거 중간에 이렇게 뭐 상관하고 참여하고 함으로써 그냥 그거 망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besides we are friends I don't wanna screw that up by getting involved don't you have anything else in your life besides school 자 지금 얘가 이렇게 얘한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말하는 대상이요 공부만 하는 친구예요 학교에만 학교에만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자 다른 노는 걸 전혀 몰라요 don't you have anything else in your life 너 또 다른 건 있긴 하냐 besides 학교 빼고 뭐 다른 거 하는 거나 있냐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죠 besides school 이렇게 했을 때 뭐 빼고라고 해석되지만 학교는 얘가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또 뭐 또 있어 이거 빼고 또 있는 거야 이거 밖에 없지 이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말하고 있죠 그쵸 let me ask you 이거 질문 좀 해볼게 is there a term 자 이런 용어가 있냐 besides mexican mexican이라는 거 제외하고 that you prefer 네가 좋아하는 거 멕시칸 그래 그 멕시칸 그거는 너는 멕시칸이니까 멕시칸 빼고 멕시칸 빼고 너 그 좋아하는 term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쵸 you prefer 자 그래서 여기도 해석은 자 빼고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쵸 빼고라고 해석이 되지만 지금 멕시칸은요 얘가 멕시칸 맞잖아요 그쵸 어 그런 느낌이죠 그니까 그 멕시칸이라는 것은 알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너 멕시칸이야 하지만 그거 빼고 또 내가 다른 식으로 뭐 부르면 네가 좋아하는 그런 용어 있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part from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죠 자 그래서 besides 하고 accept 하고요 apart from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apart from 같은 경우는요 자 상황에 따라서 여기 보면 including이 될 수도 있겠고요 excluding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나왔죠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명을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해문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part from Germany Germany를 빼고 they also visited Italy and Austria 자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를 방문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빼고 결국은 어때요 이걸 포함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한국말로 빼고라고 해석이 돼도 이걸 포함하다는 의미가 있네요 느낌이 그래서 절머니 간 거예요 이미 여기 갔고 거기다 추가해서 하나 둘 추가해서 이럴 리드 갖고 오스트리아도 갖고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I like all vegetables apart from tomatoes 가 나왔습니다 나는요 모든 vegetables가 좋아요 apart from tomatoes tomatoes를 제외하고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besides나 except for로 바꿔도 괜찮아요 except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여기 all이나 every가 나왔을 때는 뒤에 besides가 나와도 약간 무엇을 제외하고 빼고라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apart from friday 자 friday apart from 뒤에 볼게요 I'll be in London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part from friday I'll be in London 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는요 나는 런던에 있을 거예요 런던에 있을 거예요 apart from friday 나왔으니까 결국은 금요일을 제외하고 라는 말이 되겠죠 자 문맥을 보고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except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말이다 뭐뭇을 포함하고라는 말로 사용이 안된다 except 제외하고라는 말인데 명사가 나올 경우에는요 except 명사 except for 명사가 나올 수 있고 자 주어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 except that 주어 동사 아니면 that을 빼고 except 주어 동사가 나온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besides라는 표현입니다 besides라는 건 뭐뭇을 추가해서 게다가 정도의 의미예요 추가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앞에 all every 이런 것이 나갔을 때 맨 끝에 besides me besides something 이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apart from 역시 마찬가지로 except와 besides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으니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자 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때요?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들 있죠? 쭉 한번 제가 플레이 볼 테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except, besides, apart from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겠죠? 오케이 see you guys next time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바이바이 and you better always take care of her and make sure nobody touches her except you I don't know what to say except that I am really, really sorry when the telephone was introduced you could speak to more people in a day than you ever could before except you mainly did it alone does anyone have children in here? besides me? don't be nervous, buddy it's only overnight we'll be back before you know it besides, you boys are in great hands besides, we're friends I don't want to screw that up by getting involved don't you have anything else in your life besides school? um, let me ask you is there a term besides Mexican that you prefer? I don't want to screw tha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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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t to screw that up